노을해변 가요제에서 띠완은 가창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표를 드립니다. 2024년 8월 13일 구봉도 노을 가요제 추진위원의 고문 김인석 위원장 심우종 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분께는요. 자 감인소수 이분께는요. 네. 자 20만원 맞죠? 20만원과 또 그 다음에 또 가수쯤 그리고 노래 한 곡 이렇게 선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인사 다시 한번 하시겠어요? 네 고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 다음은 최오수입니다.